오늘은 멋진 공주들을 만날 수 있는 소녀명작 25 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명작 동화 속에서 만나는 꿈이 가득한 공주들의 세계라고 되어 있어요. 책을 넘겨보시면 차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순정만화처럼 그림이 아주 예뻐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신데렐라가 있어요. 신데렐라도 이렇게 아름답고 심지어 악역들도 예쁩니다. 자 새엄마 그리고 언니 둘 신데렐라가 있고요. 자 이렇게 요정 할머니도 예쁩니다. 자 신데렐라 요정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셨죠. 요 요리구리 떠트린 거 그리고 왕자님 있고요. 자 나중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인어공주 인어공주도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자 왕자님 왕자님이 여자가 되어져요. 여기 나오는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기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왕자님 또 공주님 슬프지만 춤을 추고 있는 인어공주 그리고 언니들 나중에 물거품 되어서 살아지는 원작이 충실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봤는데 그리고 겨누아직녀 저는 이게 우리나라 동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중국설화라고 하더라고요. 겨누아직녀 겨누아직녀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 년에 한 번씩만 7월 칠석날 7월 7일 날 밤에 만난다 됐고 그 다음에 출추는 열두 공주 공주가 열두 명 자 밤마다 춤을 추러 사라진대요. 왕자님과 함께 자 그 다음 백설공주 백설공주도 예쁘지만 왕비도 정말 예쁘게 그렸어요. 왕비 그 다음에 가슴 고울 자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이 일곱 난장에도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그려놨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더 집중해서 재미있게 그림을 보면서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알만이라 변장한 왕비고요. 귀여운 남쟁이들. 그리고 왕자님 멋있는 왕자님까지. 그리고 개구리공주. 사랑스러운 개구리공주 또 왕자님. 민금리도 귀엽죠. 자 이렇게 나와있고요. 해피엔딩이에요. 그 다음에 미녀야수. 벨이고 올해 애니메이션에는 벨이 혼자 나오잖아요. 근데 원작에서는 언니들이 두 명이 더 있대요. 벨이고 언니들 두 명. 그리고 아버지 벨이 장미꽃을 원해서 아버지가 야수의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장미꽃을 훔치다가 벨을 네 딸 하나 여기로 보내면 너희 제일 용서해주고 아니면 잡아놓겠다. 그래서 착한 벨이 또 아버지를 대신해서 넘게 되고 거기서 사랑하게 되고요. 내 아버지가 아프시는 바람에 다시 집에 갔다가 아버지가 다시 나으시면서 야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가죠. 야수에게. 자 그래서 죽어가는 야수를 다시 돌아갔는데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야수가 본래 이렇게 모치는 왕자님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야수. 야수조차도 이렇게 귀엽습니다. 블링체가 너무 예뻐요. 공주의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하늘을 나는 트렁크. 처음 본 이야기인데요. 자 이 트렁크는 결국에는 공주와 헤어지게 돼요. 트렁크가 불에 타버리면서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푼젤. 라푼젤 이야기. 이렇게 귀여운 그림체요. 됐고요. 이 왕자님이고. 자.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입니다. 그 다음에 사발승공주. 이 일본 작가가 그린 거라서 일본 작품도 몇 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쉽게 우리나라 공주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고요. 사발승공주. 자 이건 아직 제가 안 읽어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사발 쓰고 있는데 나중에 깨져요. 막내왕자 결혼해서 올해도 행복하게 삽니다. 하필딩.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엄지공주. 개구리조차 귀엽고. 사랑스럽고 나비도 그렇고요. 진짜 이렇게 어떻게 귀엽게 잘 그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두더지. 제비. 모든 캐릭터들을 다 사랑스럽게 이렇게 재탄생시켜서 그렸습니다. 작가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왕지왕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고요. 그 다음에 거위치기소녀. 거위치기소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공주를 마침내 왕자가 결혼해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난대요. 그 다음에 솜씨 좋은 사형제. 제가 이 중에서 뭘 읽을까요? 자. 솜씨 좋은 사형제. 그 다음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것도 유명한 동화죠. 자. 여기 보세요. 마녀도 이렇게 이뻐요. 자. 잠이 들고. 이제 왕자님이. 와서. 잠자는 공주를. 잠자는 공주를. 키우고. 사랑하게 돼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끝. 그 다음에 가구야 공주. 일본. 이것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일단. 그렇고요. 신의 신부가 된 공주. 잘 나와. 그림마.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파람새 공주.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잘 아시는. 로미와 줄리엣. 결국에는 비극이죠.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죽으면서. 그 다음에 백조 왕자 나와 있어요. 검 백조. 백조 왕자. 그 다음에 제가 읽을거는. 짚박이부리왕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읽을거는. 진짜 읽은. 행복한 신부가 되었답니다. 하고 해펜리. 그럼 자. 짚박이부리왕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공주는 몹시 버릇이 없었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자고 찾아왔지만. 온갖의 집을 잡아 모조리 거절해버렸죠. 너무 뚱뚱해. 꼭 드럼똥같이 생겼어. 너무 말랐어. 꼭 젓가락 같네. 어느 날 턱이 조금 구부러진 왕이 찾아왔을 때. 공주가 이렇게 말했어요. 꼭 꼭 짚박이부리같아. 화가 난 공주의 아버지는 공주에게 말했어요. 너같이 버릇없는 아이와 따가울린 사람과 결혼시켜주마. 때마침 옷차림이 초라한 한 남자가 찾아와. 노래를 하고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오. 뭐든 좋으니 좀 주시지요. 좋아. 내 딸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 왕은 놀라는 왕 남자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도록 영영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그 남자와 함께 공주를 성에서 쫓아 냈죠. 둘은 터박터박 넓다란 숲과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머. 이 예쁜 숲과 넓은 들판 누구의 것인가요? 집박이부리왕의 것이라오. 그러자 공주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아유 분해. 집박이부리왕과 결혼했으면 다 내것이 됐을텐데. 초원을 거절하지 말걸 그랬어. 한참을 걸어서 들은 작고 초라한 집에 도착했어요. 이제부터 여기서 살거요. 이제 모든걸 당신 스스로 해야하오. 하지만 공주는 불을 피울 줄도 요리를 할 줄도 몰랐어요. 돈이 없으니 무슨 일이라도 하시오. 하지만 공주는 바구니를 짜다가 딱딱한 나뭇가지에 손을 찔리고 실을 잡다가 실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도대체 할 줄 아는게 뭐요? 에이. 개인이 결혼했군. 남자는 버럭 화를 내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시장에 나가 항아리를 파는건 어떻겠소? 공주는 창피했지만 꾹 참고 항아리를 팔기로 했어요. 다행히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항아리를 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취한 병사가 가지런히 늘어놓은 항아리들을 과장창 깨뜨려 버렸습니다. 어쩐다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지? 공주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항아리가 다 깨졌다는 말을 들은 남자는 기가 막힌 듯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후 당신은 뭐 제대로 하나? 하는게 없군. 성에 가서 부엌일이나 해보도록 하시오. 공주는 자신이 자란 성의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봐! 멍 안 잊지 말고 빨리 움직여! 공주는 요리사에게 꾸중을 들으면서도 고된 일을 참고 견뎌냈어요. 돌아올 때에는 남은 음식을 얻어왔어요. 그것이 공주와 남자의 식사였죠. 어느 날 성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불빛 아래로 아름답게 치장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공주는 그 모습을 문 뒤에서 몰래 바라봤어요.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된 것도 다 내가 버릇없이 굴었던 탓이야. 공주는 마음속으로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때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가 다가오더니 공주의 손을 덥석 잡지 뭐예요. 당신은? 공주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신정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공주가 청원을 거절했던 짓박이 부리왕이었거든요. 도망치지 않아도 되오. 당신과 결혼한 사람은 바로 나였소. 당신을 그토록 고생시킨 것도 당신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였다오. 정말로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뒤로 둘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끝! 다행히 이거는 비극은 아니네요.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은 실 잡는 여인. 제가 소개를 이렇게 그림 위주로 해드리지만 제가 안 읽은 게 참 많네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 읽어주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실 잡는 여인. 이것도. 공주. 자, 그 다음 콩이에서 잔 공주. 이렇게 예쁜 그림체가 있고요. 이것도 해피엔딩. 그 다음에 참외 공주. 도깨비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했다. 이것도 해피엔딩. 그 다음에 알라딘. 여러분 잘 아시는 알라딘과 요술램프. 알라딘과 요술램프. 이렇게 했고요. 자, 이것도 해피엔딩이죠. 그 다음에 황금고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세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은 순진해서 형들에게 늘 바보 취급을 당하며 살았죠. 어느 날 막내 아들은 숲으로 나무를 배러 갔어요. 점심으로 먹을 퍼석퍼석한 빵과 신 맥주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숲에 도착하니 한 난쟁이가, 난쟁이 할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배고파. 할아버지, 이거 좀 드세요. 막내 아들이 할아버지를 위해 빵과 맥주를 꺼내자 어느새 부드러운 빵과 와인으로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는 빵을 오적오적 와인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마음씨 좋은 아이로구나. 그럼 나도 보답을 해야지. 저 나무를 베어보려구나. 막내 아들이 나무를 베자 안에서 황금거이가 나왔어요. 이야 참 예쁘군요. 막내 아들은 황금거이를 안고 할아버지와 헤어졌어요. 숲에서 나오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여관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어요. 거기에는 세 딸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 저 사람이 안고 있는 거이 좀 봐.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 저 빛난 깃털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그날 밤 딸들은 몰래 막내 아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큰 딸이 황금거이에 손을 대자 손이 그만 거이에 달라붙고 말았어요. 내 손이 딱 붙어버렸어. 둘째 딸이 언니를 떼어내려고 몸을 붙잡자 또 찰싹 붙어버렸습니다. 셋째 딸도 뒤에서 찰싹 붙어버렸습니다. 세 딸이 줄줄이 찰싹찰싹 붙어버렸답니다. 다음날 아침, 막내 아들은 황금거이를 안고 여관을 나왔어요. 그 뒤로 첫째, 둘째, 셋째 딸도 줄줄이 따라갔죠.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놀라서 저런 아가씨들이 줄줄이 어디로 가는 거지? 하고 셋째 딸을 붙잡자 역시나 찰싹 붙어버렸습니다. 떨어지지 않잖아. 도와줘. 거동지동 쫓아온 하인도 찰싹 붙어버렸고 도와주러 온 농장 사람들도 모두 찰싹찰싹 붙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비틀 비틀 흔들 흔들 줄줄이 걸어갔어요. 이윽 꼭 어떤 마을에 다다랐어요. 이 마을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왕은 몹시 걱정이 돼서 백성들에게 롤리 알렸습니다. 공주의 웃게 하는 자를 사위로 삼겠노라. 음, 그럼 나도 가봐야겠군. 이야기를 들은 막내 아들은 행렬을 이끌고 성으로 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공주는 누구를 보아도 절대 웃지 않았어요. 그때 막내 아들이 이끄는 행렬이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불구불 비틀 비틀 삐죽삐죽 공주의 눈이 동그랬졌어요. 이렇게 이상한 모습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크크크... 언급결에 웃음이 터져 나오자 공주는 더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공주의 웃는 얼굴을 본 왕은 크게 기뻐했어요. 그러자 달라붙었던 손들이 벼랑감 모두 떨어졌어요. 공주를 웃게 만든 막내 아들은 공주와 결혼해서 매일매일 즐겁게 살았답니다. 끝! 해피엔딩이었네요. 자, 그 다음 끝입니다. 여기는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그린 분이 공주는 모든 소녀들의 꿈이라는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소녀 명작 25 살펴보고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